지금부터 2020년도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KDB 산업은행 회장 이동벌 2019 KDB 스타 경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새해 새아침 우리 산업은행이 열린 조직, 다양성 있는 조직, 그리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더 울창한 스프로 권창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원활한 소년 Więce 아멘